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랩플릭 하룸TV의 훙그리고 네 훙크입니다. 어 사실.. 새해에서부터요 새해에서부터 근데 이게 시차가 좀 있다 보니까 영상은 시차에요. 지방사니까 시차에요. 아니 아니요. 지방의 시차도 있긴 하지만 영상을 올리고 또 이게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새해가 이미 지나가서 새해라는 감각이 좀 없었는데 저는.. 뒤로 방송을 한 자세가 더 있어 아 방송이 아니라고 생각하나봐 너무 작아서 우리끼리 그냥 이야기하는 거라서 하여튼 2020년 새해가 밝았구요 새해에도 많은 좋은일이 있으시길 바라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봉코님도 이전 영상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소규마와 채널을 계속 봐주시는 감사한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한테 항상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지난주에는 또 저희가 새해 복 많이 받으나 상관없이 리그가 쉬었죠 한주를 거의 샀죠. 신건 아니고 경기가 있긴 했는데 저희가 리뷰는 건너뛰죠. 예 그렇기도 했고 사실 이제 리그 경기를 쉬면서 FA컵을 많은 구단들이 계속 진행하게 되면서 이제 복보드 선수들 엄청난 뭐 FA컵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상위권에 있는 팀들 우승 그러니까 리그 우승을 노리는 리버풀이나 뭐 이런 팀들은 사실 FA컵은 이제 뒷전이죠. 어찌보면 뒷전이고 제일 뒷전은 카라바컵이 제일 뒷전이고 그 다음에 리그. 그게 리그컵 그 다음에 FA컵 이렇게. 네 그렇게 가고. 뭐 지금 리버풀은 제일 큰 목표가 어쨌든 리그 우승이니까 그쵸. 뭐 50년이라고 그랬나요? 아 50년은 아니고 하여튼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에 지금 우승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거의 뭐. 그게 뭐 나름 삭전이죠 삭전. 삭전이에요 이건. 아이고 진짜. 아. 우승하면 어떻게 나올지 참 걱정이다 진짜. 아니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나와서 우승했으면 우승했구나. 아 이거 우승에 마음이 벌써 됐다니요. 아 열받아. 근데 또 이만큼 빨리 전례없이 또 우승에 대한 그 뭐랄까 되게 의외적. 기대를 가지는 프리미어리그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긴 하죠. 옛날에 저는 사실 그 바르셀로나가 레알마드의 2강의 구도가 사실 재미가 없고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안 보게 되죠. 너무 똑같은. 뻔하니까. 뻔하게 되면 안 보게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이 바르셀로나가 예전에는 너무 잘할 때 그런 식의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리워풀은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요. 잘해서 약간 샘 나는 팀이기도 하고 약간 시들한 느낌이기도 하고.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멤버의 30% 이상이 안 바뀌면 3년을 가요. 3년을 가요? 네. 3년을 가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고 싶은. 루티나 이런 팀들이 너무 노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맨유나 이런 팀들이 그 3년 내로 다시 올라오기까지는 좋은 선수가 부족해요. 전세계적으로 좋은 선수가 부족해요. 그런 이야기 따져보면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리즈 유나이티드가 챔피언십 1위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죠. 네. 챔피언십 1위에요. 여러분. 리즈 시절이라고 하는 농담도 아마 올해가 마지막이 될 거예요. 내년에 지금 승점 52로 2위 팀하고 동료이고 그 밑에 팀이 40 몇 점인가 그러니까. 그러면 확정인데? 상당히 유력하죠. 리즈가 상당히 유력해서 이래되면 이제 제대로 된 리즈 시절을 다시 맞이하는 거예요. 리즈 편도 다 떠났을걸요. 아마 마지막에 리즈 편도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제 뭐 알란 스미스 정도 좋아하는데. 마지막에 알란 스미스가 이제 맨유 오면서부터 그때 거의 뭐 다 떠나간 거네요. 좋은 선수들이 꽤 많이 썼죠. 그 당시에는. 거기도 내가 우드 게이트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우드 게이트가 어저께 미들수부로 했네. 감독으로 나왔죠. 그 다음에 그 감독 밑에 어시스턴스 코치로. 나 깜짝 놀랐어. 나보고 깜짝 놀랐어요. 로비킹이 어디로 가 있었나 그랬는데. 거기 가 있을 줄은. 왜냐면 여러분들 2000년도를 아시면 이거 막 하면서 화살 쏘는 거 이거. 상관없이 실제로 봤어요. 아일랜드 대표팀. 스페인하고 아일랜드. 그런 길을 막 보러 갔기 때문에. 정말 다나미칸 선수였어요. 일단 내 기억에 말썩고르 선수를 자꾸 기억하고 있어서. 약간 아일랜드 출신들 선수들 일부. 뭐 로이킨 로비킨. 아 그래서 그런가봐. 약간 이제 약간 다할질 선수들였죠. 약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아일랜드는 아일랜드 리퍼블릭 아미. 아 그거 독립군 말씀하시는거에요. 굉장히 이제. 지금은 거의 아일랜드 문제들이 많이 해소가 돼서 그렇게 나지만. 굉장히 극렬한 사람들이죠. 아 그런걸로 기억하고 있죠. 에이 뭐 폭탄퇴를 반복되셨던 사람들이어서. 정치적인 사회장은 넘어가고.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리즈 시절이란 말을 실제로 리즈로 볼 수. 아 다시 와요. 왜냐면 일부 리그에서 챔피언 올라가고 힘들고. 챔피언에서 프리미엄이 또 그렇게 있는데. 특히 FA급 때문에. 챔피언십하고 그 밑에 담은 게 EFL. 그러니까 엥글리쉬 풋볼리그 합의팀들. 네. 순위를 보다 깜짝 놀란게. 지금 볼튼인가? 볼튼이 리그2로 가있나? 그러니까 4부 리그인 셈이죠. 그쵸.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십. 1부, 2부 이렇게 총 4개의 리그가 있는데. 플릭스의 축구 열풍을 일으켰던 썬드랜드가 리그1에서 10몇이에요. 와아. 3부를 못 올라와요. 앞으로 한 5년? 5년에. 대대적인 투자가 있지 않은 예상에는. 못 올라와요. 어떻게 보면 리즈 유나이티드 거의 한 10년 넘었어요. 10년 넘었어요. 10년 넘었어요. 한 5, 6년 정도 넘어서 겨우 이제 프리미어 또 그걸 보는 것 같거든요. 어저께 경기 주말에 했던 FA컵에 첼시랑 노팅홈 포레스트가 있잖아요. 노팅홈 포레스트만 해도. 많은 분들이 사실은 팀 이름을 알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 팀은 잘 모르시는. 저는 그 남으로만 기억해요. 로고가 그 달에.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이었거든요. 에? 무슨 챔피언스 리그? 유럽 챔피언스 리그. 에? 노팅홈 포레스트 78, 79. 그래. 몇 년도에 정확히. 컨그룹 78년이에요. 이거 보시는 분들이. 에? 들어본 적도 없는데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이라고. 챔피언스 우승팀이에요. 그 당시 트레버 프란시스랑 토니우드 코크랑. 그 다음 마틴 오닐 감독이죠. 많이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무슨 헤어드라 그 친구도 있었었는데. 제가 왜 하냐면. 토니우드 코크랑. 트레버 프란시스를. 좋아했었어요. 좋아했다 그러면. 니가 뭐 그 시절에. 봤냐고. 봤어요. 경기를. 그러니까. 노팅홈 포레스트 경기를 보기도 했고. 토니우드 코크는 그 이후에. IFC 켈런으로 봤기 때문에. 아 독일로? 네. 군대 쓰리가 경기에서도 보고. 그 다음에. 노팅홈 포레스트도 경기도 봤는데. 우드 코크를 특별히 좋아했던 것은. 레프트 윙이었나? 우드 코크. 레프트 윙이었는데. 총알같이 몰고가서. 그 탄력 그대로 크로스가 올라간 선수였어요. 좋아할만한 매력이 있긴 했겠네요. 왜 그러냐면. 잉글랜드는 기본적으로. 잉글랜드 스타일. 스코틀랜드 스타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일단 롱볼이었잖아요. 롱볼인데. 왜 롱볼이냐면. 그라운드 환경이 좋지가 않아서. 기가 오고. 칠척칠척. 드리블을 잘한다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어서. 롱볼 축구가 많은데. 그렇죠. 대신에 그래서. 롱볼 축구가 좋은 대신에. 뭐가 발달했냐면. 롱킥의 장학생이 발달한 나라였어요. 베컨범은 알잖아. 네. 그런데 토니우드 코크는 빠른 드리블을 치면서. 크로스가 정확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탄력 그대로. 그 당시의 볼 수 없었던 스타일. 우리나라는 못 봤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옛날 올드팬들은. 김진국 같은 사람들. 지금도. 김진국은. 그런 분들. 감동식 때문에. 이런 데서. 국민은행 감독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 윙으로 뛸 때. 박희천씨. 아나? 몰라요. 이혜택 이런 사람들. 이혜택은 알지. 차범근은 알죠. 차범근 이혜택까지는 알지. 그 라인까지는. 그때. 그 선수들 레벨에서도. 그런 프레이가. 우리나라에서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잔디밭이 아니면. 그 프레이를 구사할 수 없기 때문에. 공을 차는 킹킹 이슬의 문제였어요. 네. 뛰는 것까지는. 가난할 수 없거든. 잔디밭. 잔디가. 받쳐줘야만. 쭉 가다가. 발목 스냅으로.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이 뛰어있는 상태에서. 킹킹 이슬을 구사할 수 있으니까. 그게 안 됐다가. 우리나라에서 그걸 처음 아는 선수는. 변병주가 아니라. 변병주도 그걸 나중에 잘 했거든요. 근데. 늦게 시작했죠. 중대부구의 김성원 선수라고 있었어요. 유공예서를 향했던. 일단은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 아버님은 김창기 씨라고. 청소년 대표까지. 감독을 하셨던. 유용하신 분인데. 그 아들. 자제였는데. 김성원 선수가. 제가 처음 봤어요. 우리나라 선수 중에는. 오른쪽 윙을 치고 하다가. 고스피드를 그대로 연해서. 크로스를 올렸는데. 변병주 선수도 굉장히 잘했지만. 그런. 그런. 토니우드 코크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첼시하고. 노팅온 포레스트 경기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첼시가 어쨌든. 뭐. 노팅온 포레스트. 그니까. 어제 경기를 보면. 토트넴 같은 팀이. 니들스포로의. 아. 우리 적지긴 하지만. 아. 좀 웃기긴 하더라. 경기를 보면. 수준 차이가 나잖아요. 선수들의. 그니까. 이게. 경기 자체를 떠나서. 1대1로 상대한 선수들이. 아. 이 선수는 실력이 더 못해. 이 선수는 실력이 더 잘해. 네.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경기였잖아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뭐. 같이 이제 카톡 대화를 나누겠지만. 이거. 그러니까. 경기 초반에 15분 보고를 느끼는 게. 토트넴 애들이. 실수를 안하면. 무조건 이기겠는데. 난 그 생각을 했거든요. 1대1골을 먼저 먹었어도. 결국 경기는. 토트넴이 가져갈 거라고 봤었어요. 왜냐면. 매치업에서. 개인능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근데. 저. 비겨. 비겼지. 무린요의 마법은. 이런 말 하면. 또 이제. 댓글이 쭉 달리겠죠. 뭐. 그 경기 가지고. 한 경기 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토트넴은 사실. 가동할 수 있는 인원 다 나왔어요. 그게 핵심이었죠. 베스트 멤버를 넣어놓고. 또. 실력차가 떨어지는. 그 뭐냐. 미들즈브로우를 상대로. 그렇게. 경기를 못하고. 비긴 것 자체가. 그 다음에. 손흥민. 손흥민 팬들이. 안 보겠죠. 우리는 안 보니까. 우리는 안 보니까. 이 얘기 상관없어요. 손흥민 팬들 입장에서. 짜증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가운데선 쓸모없는 선수구나. 하는 게. 너무 드러나서. 아. 결국 이제. 인터뷰 경기. 직후 인터뷰상에서도. 무릉료가 손흥민과 모우라는. 케이네를 대체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했거든요. 감독이 봐도 그 눈을 보이거든요. 우리가 봐도 안죠. 우리가 봐도 안죠. 일반 팬들도 누가 봐도. 아. 가운데서는. 왜 안되는구나. 왜 안되냐. 가운데서는. 등을 지고. 플레이를 해야 되니까. 손흥민은. 더려운 상황이거든요. 공격사죠. 왼쪽이나 이런 데서. 오픈 상태에서. 공이 온 거를. 정면으로 받아서. 치고 덜해가면서. 슈팅까지 마무리 짓는 건데. 상대수 위에 등을 쥐고 있어서. 등을 쥐고 있다가. 공 받으러 나왔다가. 다시 돌아서거나. 그러면 슈팅 포인트를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지속적인 압박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다른 거고. 저는.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대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선수는. 잘하는 건 분명한데. 그 과정에서. 아버지라든지. 여러 주위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만들어진 선수라는 거. 완전히 특화되어있죠. 슈팅. 잘. 좋은 기후를 잘 배우고. 잘해서. 좋은 득점을 연결 수 있는 선수인데.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습득하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한. 대처력이라든가. 그런 건. 확실히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게 참. 어려운 거죠. 어떤 특정 포지션. 최적화되어 있는 선수인데. 사실. 이런 거는. 어느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마.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아놀드의 인터뷰를 보면. 장이는 원래. 본격적인. 작업을 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새로운 포지션을 만들고 싶다고. 그러는데. 새로운 포지션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미드필드로 올라갈 수도 있죠. 수비력이. 그렇겠죠. 수비력이 문제가 생기죠.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니까. 그거는. 아놀드가. 지금은. 수비 쪽에. 백으로. 윙백으로 나와있지만. 나중에는 뭐. 미드필드 중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쵸. 필름 람이 그랬으니까. 그. 뭐 이제. 잘하는 선수를. 어디 갔다라도. 잘한다. 최근에 보면. 키미도 그렇죠. 수비처럼 하는데. 실제로 수비가 아니라. 뭐. 지난번. 미드필드 아니라. 아예 뭐. 공격적으로 다. 키미가. 독일 대표팀의. 옛날에. 그런 거 보면. 그래서. 그. 첼시 봤는데. 일단. 로테이션이 많이 들어왔는데도. 제 생각에는. 그니까. 선수들 레벨에. 주정한 로테이션이. 격차가 좀 적어서 그런가. 그런 점이죠. 첼시는. 어쨌든 팀을 강하게 해서. 노팅홈을 이기고. 이기죠. 계속 가겠다는. 람파드 이런 점이. 중요한 거죠. 노팅홈이 지금. 챔피언십 4위인가. 그렇거든요. 어. 미들스브로우 보다. 노팅홈이 4위인데. 첼시가 어쨌든. 어. 노팅홈을 잡고. 확실하게 이길 경기들은. 다. 승수를 챙겨간다는게. 선수들 입장에는. 아무리 악힘이라고 해도. 경기에 이기는. 그거를 반복하는거. 그. 학습이 중요하잖아요. 이기는. 이기는. 경험에 대한. 그것들이. 계속 이어갈 수 있는게. 기대도 좋으니까. 첼시는 그게 되고. 지금. 토트넘은. 그게 안되고. 맨유도. 약간 불안하고. 너무. 불안하긴 하던데. 완전 무기력해요. 울부스 경기를 보면. 음. 울부스한테 많이 당했다고 보거든요. 그 경기는. 물론 5위 경기. 울부스 홈이긴 했지만. 뭐. 맨유도. 거의 쓸수록 다 썼는데. 맨유경. 맨유와 울부스에 봤을 때. 예를 들면. 네토? 7번. 그 다음에. 어. 네베스. 네베스. 그 다음에. 무팅. 아마도. 아아. 트라우레. 그 다음에. 티오. 도어티. 아 도어티. 도어티가 굉장히 많았죠. 그런 선수들이. 라울곤자레스까지. 교체들어서. 한글보면. 압도를 했거든요. 맨유를. 근데. 문제는. 맨유는. 최근에 뭐. 외부. 외부. 공격수를. 겨울. 지금. 이적시장에서. 데려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상대로. 다니엘 제임스가. 한계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걸로. 경기를 결정질때. 풀타임으로 뛰게 하면. 그게 안 먹히는거죠. 다니엘 제임스가. 기술적으로. 제가. 스피드 굉장히 뛰어나. 열정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윙 포지션에. 치고 올라가서. 크로스까지. 올리는 것까지는. 계속 하기는 하는데. 그 기술이.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아. 다니엘 제임스는. 제가 보기에는. 그 포지션상에서. 지금. 맨유의. 공격을. 이끌만한 선수는. 안 된다. 아. 그런 느낌을 받았구요. 대신에. 그. 울브스와의 경기를. 보면. 53번인가. 윌리엄스라고. 수비수로 나온 친구가. 경기에 많이 출전을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트라우리 같은거를. 만든건 쉽지는 않잖아요. 워낙 피지컬트대로 빠른다. 그러면서. 당황하게. 왜냐면. 정보가 없잖아요. 근데. 대응을 잘하더라구. 그니까. 수비수로는. 아마. 아마. 그. 리버풀의. 로버트슨과 아놀드. 우리 한국. 좀 다르게. 영국 현지에서는. 젊은 친구들이. 사이드백 포지션. 사이드백 포지션에서. 아놀드와. 로버트슨이.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로. 지금 뜨고 있으니까. 영국의 수많은. EPL 선수뿐만 아니라. 젊은 선수들은. 아마. 롤머그처럼. 지금. 아놀드나. 로버트슨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젊은 선수. 포지션에 들어가면. 적극적인 공격을 하고. 과정들이. 만약에. 롤머그처럼. 공격적인. 프레이를 요구하는 사람이면. 그런 프레이를 요구를 하면. 선수들이. 그렇게 할 것이고. 맨유도. 그 친구들. 윌리엄스도. 공격작업을. 걸 보고. 공격작업도. 어느정도 하고. 그 다음에. 수비에서도. 어느정도 하고. 배우를 잘하니까. 수비수의. 공격적인 능력 자체가. 그러니까. 필요성이라고 해야하나. 그거는 뭐. 지금은 다 갖춰야될. 그게 아니라. 이제 안 갖춰주면. 도태가 되는거죠. 그렇죠. 도태가 뛰고. 뛰기 어려운. 그 포지털을 요구하는. 단순 수비만 잘하는거. 할 수 있는. 근데 물론. 단순 수비만 잘하는거. 중요하긴 해. 그래서. 궁금한게. 첼시는 아무래도. FA컵까지 힘써서. 계속 이기면서. 이길 수 있는 경기는. 다 이기고 가고자 하는데. 토트넘은 어려운 상태고. 그 리버풀하고 에버튼 경기는. 제가 당황한게. 최한 팀은. 로테이션이 비슷한데 해서. 이기고 가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났다며. 첼시가. 토트넘은. 아. 우리 이겨보려고 했는데. 와. 이거 안되는데. 어떡하지. 큰일이다. 이런 느낌. 그러면. 에버튼하고 리버풀을 봤는데. 무슨 생각이지. 전혀 모르는 선수가. 그러니까. 에버튼은. 베스트맵을 냈는데. 저거 몰라요. 리버풀에는. 그렇죠. 어린 선수들은. 경기를 못보니까. 나와야지. 경기를 못봐가지고. 저는 보면서. 뭐지. 내가 아는 리버풀이 아닌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다가 보고. 자다가 보고. 졸려서 봤어요. 하이라이트 나중에 또 보고. 다시 그랬는데. 무슨 의도인가요? 리버풀은. 우승했다고. 건방져졌나? 아니 그러니까. 저기 뭐지. 포커스는. 어쨌든. EPL 우승에. 맞춰져있고. 챔피언스 리그는. 유학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버튼 정도는. 메디사이드 더비라고는 하지만. 뭐. 에버튼 정도는. 어? 내가 보기에는. 수많은 에버튼 팬들한테. 우리나라에 없어. 에버튼. 우리나라에 에버튼 팬들이 없어. 내가 알기로는. 댓글 달리지 않을까. 그래서 에버튼 진짜 없다고. 없어 없어. 에버튼 팬이 있어. 우리 영상을 볼 일은 없어. 그러니까. 괜찮은데. 에버튼 내가 좋아하는 거지. 그. 뭐지. 아니 이거. 자전히 상할 것 같던데. 아니 물론. 안차로티 표정이. 좋지는 않죠. 왜냐면 선수들을. 결혼 선수를 내고. 경기를 했었으니까. 감독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리그에서 리버풀에 집회하는 거랑. 지금 그 리버풀에 출전한 게. 레귤러로 출전한 선수는. 딱 밀러 하나고. 나머지는. 밀러. 근데 밀러도 금방. 밀러밖에 없네. 라라나. 레귤러로. 라라나는 교체로. 오리길러 비슷한. 오리길러 비슷한. 나머지는 다 아는데. 나도 다 모르는 선수야. 이게 리버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겼어. 아니 근데. 에버턴은 풀로 다 집어넣었어. 애들이 열정적으로 뛰더라고. 아니 기회가 왔잖아. 그러니까.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나.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 느낌을. 간절히 느꼈어요 저는. 문제는. 3년 향후. 예를 말하자면. 올 시즌 포함해서. 향후 2시즌 더. 까지. 멤버의 30%가. 바뀌지 않으면. 그 잘하는 선수들도 경계 못 나와요. 그니까. 지금 어제 F에 있던 선수들이. 위에 기존에. 살라나 피로미 이런 선수들을. 다 나갈 수가 없다. 예예예예. 그게 그 선수들의 원망이고. 어느 클럽이든지 마찬가지에요. 아. 그게. 냉정하고. 무섭고. K리그 선수. 제가 그래서 축구를 시키지 말라고. 자녀들. 정말 어렵다고. 그렇게. 위약의 사이즈 주변에. 축구 운동선수 시키지 마라. 운동 시키지 마라. 운동 시키지 마라. 지금 그 친구들은. 머리 막 꾸미고. 멋있게 하고 다녀요. 그 다음에 지금. 자기노래 또래 선수들이. 예를 들면. 첼시라던지. 뭐. 에버튼이라던지. 뭐. 아니면. 맨유아라던지. 이런 데서. 데뷔를 하고 뛰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또래들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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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로 성장을 하면서 10년 이상 플레이를 EPL에서 있으면서 오랫동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도 방법인데 어렵지 않나? 뭐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뭐 10년 동안이 좋은데 리버풀에서 2년 동안 만약에 오라 500억 줄게 대신에 EPL 크리스탈 페레스에서 우리는 200억 밖에 못 주면 10년 계약하자 그러면 원으로 그래도 마음은 리버풀 가고 싶은데 지금 혹하는데 리버풀이랑 크리스탈 페레스는 선수들이 경기에 못 나가게 되면 어떻게 했냐 2년, 3년 벤치를 계속 개들이 지금 1군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로 경기를 나오는 거거든 1군 스쿼드에 포함되어 있잖아 FA컵이니까 그래도 스쿼드에 포함되어 있잖아 웃긴 거는 지금 프리미어리그 2부 경기에서도 2부 경기는 북부 남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거기서 시티랑 리버풀이 1, 2위를 놔두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2부로 내려가서 경기도 하고 이러겠죠 그쵸 여러분들 뭐 어떻게 잘 알지 모르지만 FN 같은 거 해보면 일부 프리미어리 팀이 있으면 리절브 팀을 따로 경기를 합니다 계속적으로 돌리고 그래서 그 스쿼링이나 기록들이 또 계속 나오긴 하는데 다 보고 있죠 그래서 잘하는 애들을 위로 불어 올리기도 하고 그쵸 왜냐하면 그게 감독한테 보고가 되고 선수 충원이나 그런 부분에서 계속 올리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 깜짝 놀랐어요 리어풀 보면서 이거 방심하는 거 아니야? 너무 우승했다고 벌써 들떠있어가지고 로테이션 막 돌리는 FA컵에 그게 아니라 FA컵을 포기하더라도 지금 포커스는 프리미어리그와 그 다음 챔스 2연패로 가겨서 하는 명확한 목표가 보이는 거죠 근데 나 리그 우승은 뭐라고 안하겠는데 챔스는 좀 어렵잖아 챔스는 아틀레티코와 1차전을 어웨이 경기를 치러야 되는 게 저는 안 좋다고 봐요 챔스는 아틀레티코의 특유의 끈적끈적한 적 있을 텐데 챔스는 아틀레티코의 특유의 끈적끈적한 적 있을 텐데 챔스는 왜 그런가 하면 챔스는 우선 OA 경기를 하면 불리하는데 예를 들면 1대0, 2대0으로 칠 수 있잖아요 챔스는 그 가능성이 있죠 챔스는 문제는 챔스는 AT 같은 팀은 챔스는 만약에 상대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챔스는 경기를 한번 치러 보잖아 챔스는 그러고 나서 경기를 이기면 챔스는 OA 가더라도 수비 위주의 팀은 챔스는 수비력에 면역력이 생기니까 챔스는 거기에 굉장히 관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챔스는 맞는 것 같아요 챔스는 그러면 챔스는 홈에서 만약에 앰필드에서 먼저 챔스는 3대빵 이런 식으로 셧아웃 시킨 다음에 챔스는 가면 챔스는 리버풀이 수비 위주로 갈 수도 있고 챔스는 뭔가 갱망인 거예요 챔스는 변수가 있어서 챔스는 방향이 없어지는데 챔스는 아틀레티코 갔다가 챔스는 1대0으로 쥐고 오는 순간 챔스는 죽어오고 챔스는 그 다음에 챔스는 리버풀 선수를 상대를 해봤으니까 챔스는 이제 OA로 가더라도 챔스는 안필드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리버풀한테 유리하긴 하지만 챔스는 올 시즌에 4대빵 5대빵 경기를 잘 못하는데 챔스는 수비력에 문제가 있는데 챔스는 수비가 뛰어난 팀하고 챔스는 경기를 많이 안 해보면 챔스는 근데 그것도 있어 챔스는 잉글랜드 팀들이 챔스는 제가 생각해요 챔스는 스페인 팀이 유독 약한 경향도 있어요 챔스는 완전 강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챔스는 잉글랜드가 원래 강하지는 않아요 챔스는 리그 자체가 인기가 있는 거지 챔스는 오늘 말씀드리지만 챔스는 팀 자체가 강하지는 않으니까 챔스는 그런 차이가 있죠 챔스는 그런 면에서 좀 충격이었습니다 챔스는 충격의 한주였고 챔스는 FA컵에서 이런걸 보면서 챔스는 FA컵 안 보다가 챔스는 것처럼 봤더니 챔스는 새로운 생활을 약간 본 느낌이에요 챔스는 우니폼도 새로 해오더라고 챔스는 우니폼도 새로 해오더라고 챔스는 우니폼도 새로 해오더라고 챔스는 3-40년간 우니폼을 모으신 입장에서 챔스는 더 많으신 분들은 사세요 챔스는 더 많으신 분들은 챔스는 나이키는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지 챔스는 아니 왜? 챔스는 유니폼 옛날에 홈홈에 2년씩 썼잖아 챔스 아 이거는 말이 많았어요 챔스 잘 아시잖아요 챔스 나이키가 챔스 잉글랜드가 나이키로 바꾼 순간부터 챔스 스토리 챔스 다 국가대표팀 챔스 유니폼 그때만 2년이었는데 챔스 2년이었어요? 챔스 옛날에는 2년 주기로 바꿨는데 챔스 2년 주기로 바꿨던거를 챔스 다시 1년 주기로 바꾸고 챔스 1년 주기로 바꾸고 챔스 그 사이 틈틈이 뭐 챔스는 몰랐는데 챔스 바르셀라나도 얼마전에 챔스 새로 넣어 유니폼이 챔스 20년치 확 모아가지고 챔스 짜집기 한 유니폼도 내고 챔스 돈이 되는거는 다한데 챔스 결국 그 이야기는 뭐냐면 챔스 현재 레플리카가 많이 판매가 안되거나 챔스 판매 성장률이 감소했다 챔스 이런거죠 챔스 그렇죠 챔스 그래서 이 이야기 덧붙여서 챔스 나이키에서 일할 때 챔스 느꼈던게 챔스 사실 챔스 2년전인가 챔스 1년전인가 챔스 나이키가 이제 챔스 한국 축구협회랑 챔스 재계약하는 시즌이었을거에요 챔스 이번에 재계약이죠 챔스 요번이 재계약 챔스 올해제 재계약하는데 챔스 지금 챔스 8년인가 챔스 4년에 챔스 1,600억인가 챔스 그 정도까지 챔스 금액이 나오는 모양인데 챔스 제가 챔스 들었던 이야기는 거거든요 챔스 일단은 챔스 확실한건 아닌데 챔스 들었을 때 챔스 그 당시에 챔스 축구협회랑 챔스 나이키에 계신 분한테 챔스 들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챔스 월드컵을 못나가면 챔스 손을 뗀다 챔스 그거는 100% 맞았어요 챔스 홍명보 때 챔스 최강희 감독 때 챔스 그렇게 챔스 18년 준비할 때 챔스 월드컵을 못가면 챔스 나이키 쪽에서는 챔스 손을 뗀다 챔스 그때였나 보구나 챔스 너무 기억이 좀 챔스 왔다갔다 하는데 챔스 월드컵 그 당시에 챔스 그 이야기 했었거든요 챔스 월드컵을 뗀다 챔스 다음 계약은 없다 챔스 재계약이 챔스 그때 됐던 걸로 아는데 챔스 되기는 않고 챔스 연장을 해서 챔스 가는 걸로 이제 챔스 얘기는 됐는데 챔스 그런 식으로 챔스 정확하게 이야기를 챔스 왜냐면 챔스 본사에 있는 이야기가 챔스 매장까지 흐르러 오진 않으니까 챔스 근데 그나마 챔스 가까워서 했는데 챔스 점장님한테 해서 챔스 위에 본선을 챔스 지나가면 챔스 어렵지 않겠느냐 챔스 어렵지 않겠느냐 챔스 그때 거의 이제 챔스 탈락 위기에 챔스 월드컵 본선이 챔스 못나가냐 챔스 나가냐 챔스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챔스 그 이야기까지 나왔고 챔스 제가 듣기로는 챔스 나이키 내부적으로 챔스 월드컵 본선이 챔스 못나가게 되면 챔스 계약을 못할 거다 챔스 그쵸 챔스 리즈너바랑 챔스 이유지 챔스 무슨 문제가 있냐 챔스 축구패 입장에서 보면 챔스 축구협회 1년 예산이 챔스 한 천억이 되는데 챔스 그 기존 예산으로 돌아간 챔스 축구협회 모든 챔스 플랜이나 스케줄들이 챔스 나이키가 챔스 현금으로 하는 금액이 챔스 전체 챔스 축구협회 1년 예산의 20%를 차지하는데 챔스 그 20%를 챔스 많은 분들이 챔스 댓글에도 달렸는데 챔스 그것 때문에 챔스 생각이 나서 챔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챔스 아디다스 이런 거 챔스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모양이거든요 챔스 예전에 챔스 아는 후배가 챔스 아디다스에서 챔스 일을 하고 챔스 축구 관련 계약 같은 거 챔스 추진을 했던 때 챔스 마지막에 했던 게 챔스 2006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챔스 6년에서 8년 사인가 챔스 그때가 챔스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챔스 그 당시에 챔스 아디다스가 챔스 정말 크게 준비를 하고 챔스 나이키에서 챔스 아디다스로 챔스 뺏어오겠다 챔스 근데 왜 그랬냐면 챔스 아시아 지역 대부분이 챔스 아디다스였어요 챔스 일본 챔스 중국 챔스 말레이시아 챔스 태국 싱가포르 챔스 싱가포르 챔스 싱가포르 싱가포르 챔스 싱가포르 챔스 대부분이 챔스 아시아 지역에 챔스였기 때문에 챔스 한국이 챔스 월드컵을 챔스 나가는 챔스 나가는 팀이라서 챔스 요거를 잡겠다 챔스 글로벌 측에서 챔스 아디다스에서도 챔스 전격적인 챔스 금액 지원을 해서 챔스 계약을 한번 챔스 잡아봐라 챔스 하고 챔스 본보다리를 풀었는데 챔스 제가 맞는지 챔스 안 맞는지 챔스 모르겠는데 챔스 계약 조건상에 챔스 협회로 챔스 제시를 하는 챔스 금액을 챔스 전달이 되면 챔스 그 금액을 챔스 나이키 측에서 챔스 볼 수 있다고 챔스 얘기를 들었어요 챔스 음 챔스 그 당시에 챔스 아디다스가 챔스 4년 계약에 챔스 200 몇 십억을 챔스 쏜 챔스 어마어마한 금액이 챔스 증가했던 거였거든요 챔스 그 당시에 챔스 나이키가 보고는 챔스 150원인가를 챔스 더 얹어서 챔스 계약을 한 거라고 챔스 그 이후에는 챔스 코리아가 완전히 챔스 손댔죠 챔스 이거는 더이상 챔스 나이키랑 챔스 돈을 가진 경쟁은 챔스 불가능하다고 챔스 봤던 것 같고 챔스 근데 챔스 여기서 추가로 챔스 말씀을 더 드리자면 챔스 나이키 쪽에서 챔스 점점 챔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챔스 힘들겠다 챔스 안 되겠냐 챔스 그런 과정이 챔스 왜 흘러나오냐면 챔스 계약 금액 대비 챔스 유니폼 판매량 챔스 한국에서 이런 것들이 챔스 너무 작죠 챔스 너무 작기도 하고 챔스 추가 말고는 거의 챔스 점점 줄어드는 문제고 챔스 왜냐면은 챔스 매장 수거도 확대되고 챔스 판매량이 증가되고 챔스 제품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챔스 국가대표 제품들이랑 챔스 기본적으로 챔스 그런 경향이 아니기 때문에 챔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산술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챔스 투자 대비 챔스 산출이 안나오는데 챔스 이윤이 안나오는데 챔스 더할 이유가 있겠느냐 챔스 하나라 챔스 그거를 절실하게 챔스 더 느꼈던 때가 챔스 이제 챔스 월드컵 나갈때 챔스 러시아 월드컵 나갈때 챔스 유니폼이 새로 나왔죠 챔스 예 챔스 근데 그 당시에 챔스 유니폼에 챔스 어센틱 챔스 흔히 말하는 챔스 최초로 할 때 챔스 선수용과 챔스 일반지금용이 챔스 안 나왔어요 챔스 안 나왔어요 챔스 거기서부터가 챔스 갈리는거죠 챔스 투자를 챔스 줄이는거죠 챔스 누가봐도 챔스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요 챔스 아 챔스 가능성이 높겠구나 챔스 그런 부분들 챔스 그래서 챔스 어센틱이라는게 챔스 안 나왔어요 챔스 그 당시에 챔스 그래서 챔스 본사에 물어봤죠 챔스 왜 어센틱이 안 나오냐 챔스 하는 말이 뭐였냐면 챔스 글로벌에서 챔스 안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챔스 안 만들어줬죠 챔스 그래서 챔스 거기서 말 다 끝난거지 챔스 그런식이면 챔스 그건 뭐 챔스 공급 못 받는 팀들은 많아요 챔스 아틀래티코도 챔스 유니폼 공급을 봤지만 챔스 트레이닝에서는 챔스 공급을 못 봤어요 챔스 제가 알기로는 챔스 많은 국내에 챔스 축구팬들이 챔스 궁금해하는게 챔스 선수가 챔스 나이키 계약금액이 챔스 어떻게 되고 챔스 아리라스로 넘어가냐 챔스 넘어가는거 자체가 챔스 불가능해요 챔스 금액을 못 맞춰줘 챔스 나이키가 챔스 금액을 챔스 철수를 하면 챔스 commen 챔스 불만 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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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리그를 지탱하던 아디다스가 사실 축구용품 업체인데 유니폼에서 손을 떼고 있는 상황이라서 재정적인 구조전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을 보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부분에서 아 그거지 사실 나이키에 대한 바뀌기를 보내는다고 원하시는데 아디다스는 금액을 맞춰주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제가 보면 나이키가 지금 한국 축구협회와 대표팀이 어떤 사람들이 이게 완전히 한국을 거짓 취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축구협회를 거짓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입장에서 보면 나이키가 지금 천몇백억을 쓴다는 것은 몇 년간에 걸쳐서 그냥 축구협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금액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지 지금 일본하고 동북아시아 시장뿐만 아니라 동남아를 다 포함했을 경우에 나이키가 지금 중국 리그 전체를 다 하고 있고 손 뗄만한 명분 있잖아요 싱가포르 뭐 이런 데도 지금 호주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월드컵에 진출할 수 있는 팀이 중국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네 한국을 아시아 시장에서 잡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뭐 여러가지 나이키 행보가 외출을 위한 여러가지의 포커스로 이렇게 잘 맞춰지고 있거든요 매장에 가서 느끼는 것들이 NSW 라인을 늘리고 돈 될 만한 것도 증산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유니폼이나 이런 판매를 봤을 때 충분히 손을 뗄 수 있다는 생각이 약간 들긴 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아까 홍코님 말처럼 티어별 등급 같은 게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분명히 등급 같은 게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키 매장 운영할 때도 나라별로 매장에 대한 등급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 영국에 이제 나이키 그 뭐라고 하나 빌딩이라고 하죠 나이키 타운 같은 게 있는 것처럼 그 매장 같은 것도 이제 티어가 있긴 합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것도 강남 매장이 나이키 B라는 그런 컨셉이에요 브랜드 익스피리언스라는 제가 이루었던 그 매장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매장의 컨셉트 이제는 중국에 넘겨주고 제가 알기로는 다운이 된 건지 그 이름이 없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일단은 등급이 내려간 거죠 중국에 지금 나이키 강남 매장보다 더 큰 매장에 들어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 아시아에서는 제일 크거든요 그렇긴 한데 아마 중국에 이미 그런 매장이 제가 알기로 상에 가야 어디 들었다고 이야기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넘겨줬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시면 분명히 티어의 차이나 그런 건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나이키에서 한국 대표팀한테 유니폼을 따로 어세팅 안 만들어주고 순간부터 끝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어떤 분들이 요번에 새로 계약을 할 때 그게 조정이 돼서 올라가지 않겠냐 그러는데 불가능해요 아 전혀... 불가능해요 제가 느꼈던 것도 그게 확대가 되면 돼요 제 팀들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베이퍼니트에 해당된 제품 공급받는 팀은 뭐 국가대표팀으로서는 이제 브라질 브라질 맞죠 미국은 항상 그걸 하니까 자국 내리고 그 다음에 프랑스까지도 프랑스까지도 있고 프랑스까지도 있고 그 외에는 잘 못 봤고 클럽팀이 PSG PSG는 뭐 조던에서 따로 콜라보 할 정도니까 그 정도로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토트넴 토트넴 여전히 가고 있구나 영국 팀들은 워낙 수요가 크니까 그런 것들에 차이가 나는데 나머지는 아틀래티코라든 이런 팀들은 트레이닝이라고 사보셔서 알잖아요 일반 걸로 일반, 일반 거예요 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가 느끼는 것도 뭐냐면 바깥에서 우리 국가대표팀하고 나이키의 관계를 보시는 거라 제가 아는 그룹에서 위까지는 아니지만 들리는 이야기라든지 유니폼을 직접 팔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규모로 봤을 때 한국대표축구협회 팀은 과하게 받고 있죠 나이키한테 제가 봤을 때는 과하게 과하게 과한 지원을 받고 있죠 과한 지원을 받고 있고 더더욱이 문제는 축구 시장이 작아지고 성적이 점점 안 나오는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분명한 위기입니다 정말 이런 얘기는 예전에는 없었던 얘기였는데 아디다스가 맨유에 대해서 지금 30%를 삭감? 삭감을 하겠다 스폰서를 금액했고 그 다음에 에이시 밀란도 에이시 밀란도 에이시 밀란이 푸마로 바뀐 이유가 그거거든요 금액에 대한 스폰서로서 이상 최초에 계약을 할 때는 에이시 밀란 유니폼 판매량이 50만장에서 70만장 연간 이상이 될 거라고 보고 계약을 했었는데 그 계약했던 금액이 에이시 밀란 연간 판매량이 20만장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디다스 쪽에서는 근데 금액이 유벤튜스가 그 지급을 하고 있는 금액에 비교를 하면 어 에이시 밀란은 이미 20만장으로 떨어져 있고 유벤투스는 70만장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백만장 작년에 아마 백만장 가까이 됐을 거예요 호날드 호갓 때문에 근데 동일한 금액을 줄 순 없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정말 처음 들었어요 축구 시내에서는 주문 이야기였죠 굉장히 주문 이야기였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지는 않는데 이게 랩프리카 시장이라든지 팀 성적에 영향을 받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아마 맨시티 같은 경우 올해 그거 아마 안 좋을 거에요 푸마로 바뀌고 나서 뭐 브랜드 파워라는 게 있으니까 푸마 쪽으로 넘어갔을 경우랑 아이아스나 뭐 이런 걸로 유식을 리버풀이 어차피 내년에 올시즌 올해 내년 시즌부터 이제 나이키로 간다 그렇게 되는데 정작 나이키로 갔었으면 굉장히 많은 매출 상승효과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걸 감안을 하면 뒤늦게 나이키가 리버풀을 잡게 되는 기회지만 실제로 리버풀이 뉴발란스로 받은 금액이 적지는 않아요 지금 나이키 계약에서도 옵션으로 지금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판매 대비로 얼마 한가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뭐 사실 많은 축구팀들이 특정 브랜드 업체로부터 스포서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걸 지원받는 게 어렵다는 게 현재는 많은 축구계의 정황이죠 그러니까 한국이 만약에 그거 못 나간다 그러면 월드컵 못 나가면 큰일 나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협회 그런 사전이 들어오고 협회 차원에서 협회 예산이 감소가 된다 그러면 어디부터 감소하겠어요? 어디부터 감소한 거야? 뭐 유선은 이런데 결국에는 감소가 되죠 예산이 아 그렇긴 하겠구나 그러니까 풀뿌리에 관련되어 있는 기초 투자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제일 높죠 거기에 따지면 또 수원 이임생 감독이 했던 말이지 아 오늘 누가 저한테 카톡으로 제 아는 후배가 그 뭐지 이임생이 작신발언을 했다 내용은 뭐 타 같은가? 수원의 그 선수를 지킬 수도 없고 또 구자룡인가? 유스 출신인가 본데 뭐 매각을 한 다른 팀에 판매를 한다 그래서 음 팀에 대한 운영이 어렵다 이런 얘기인데 감독은 사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묵묵히 수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묵묵히 수행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만약에 내가 좋은 선수를 돈을 마음대로 써서 다 데려올 수 있다 그러면 아무나 감독해도 되죠 제가 옛날에 1976 얘기 안 했나요? 브라디리 대표팀 소피아 로렌이 감독해도 누가 감독해도 아무도 보는 아가씨가 나서 앉혀놔도 우승한다 좋은 선수들 말씀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긴 해요 아니 그니까 저는 이제 그렇잖아요 옛날에 프로축구 슈름도 아시겠지만 전두환 때 각 거물급 총수들 불려와 가지고 팀 하나 만들어도 이거 하나 만들어야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K리가 잘 그러면 만들 상황이 안 되니까 지금 뭐 수원팬들 다 알기는 하겠죠 알기는 아시고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CJ가 이제 손 떼려고 하잖아요 아니 아니 CJ가 아니 제1기획인데 제1기획인데 제1기획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삼성 측에서 그룹에서 이제 정리하는 거잖아 국방권에 탄핵 때 최순실 사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뭐지 그 막 대기업에 대한 스포츠 후원이 뇌물이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도 지금 수원삼성은 원래 그 제1기획으로 갔던 이유가 뭐냐면 축구단 운영을 안 하겠다 그쵸 이제 정리하네요 그런데 또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 팀을 국내에서는 인수할 수 있는 기업이 없으니 해외로 매각하는데 그러면 해외로 매각을 하려고 그러면 누가 가서 사가겠냐 이 팀을 국내 K리그 팀을 맞는 적자팀이니까 적자팀이 아닌 팀이 있을까 축구팀이요? 없죠 그니까 그 만약에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 제1기획을 광고회사를 매각을 할 계획을 구조조정 차원에서 삼성 내부에서 이제 형이 이제 뭐 이권희 회장님 7년째 경상에 놓고 있는데 그때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제1기획을 팔 때 끼워 팔자 축구단을 근데 인수를 제1기획을 인수로 하려고 했던 영국의 광고회사 기업이 있었었는데 음 축구팀은 인수 못하겠다 그래서 제1기획도 매각 그때 실패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내용도 제가 그 제1기획 안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분이 와서 이야기 했다고 저 더럽게 말 잘 아는데 음 그니까 수원 삼성에서 제1기획으로 가는 과정도 제가 먼저 알았었어요 그 친구가 얘기해줘서 그게 시작했다고 이야기했던 거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제1기획이 워낙 유명한 광고회사니까 그 우리나라 1,2,2를 하는 광고회사라고요? 1,2,2를 하는 광고회사라고요? 1,2의 광고회사인데 뭐 그 제가 예전에 원서도 넣었어요 제약적으로 하하하하하하 아 습지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원서를 넣었더니 그러니까 습지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뭐 맞아 이야기 하시라고요 그래서 그 투자를 그러면 더 이제 전문회사 왜냐하면 제1기획은 우리나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광고회사가 아니라 국내 올림픽 관련된 여러 가지 스포츠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 대행회사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팀에 굉장히 유능한 친구들이 국제대회 무슨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대회를 주관하고 유치를 하고 운영하는데 굉장히 깊숙이 관열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현행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저는 이제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1기획에 가면 수원삼성이 더 날개를 펼치면서 엄청 기대를 좀 하셨구나 기대를 했었는데 내용을 얘기 들어봤더니 어 그게 아닙니다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거 뭐냐 그랬더니 음 예산을 줄여서 이 축구팀의 예산을 최소화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고 그래서 뭐 유명 스타플란 선수를 향후에 데려온다든지 그런 건 없을 거고 감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팀은 예산을 거의 200억 수준으로 우선은 단계적으로 줄여서 다른 팀들 다른 K리그의 평균적인 팀 예산 수준으로 운영을 하면서 갈 것이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깜짝 놀랐는데 왜냐면 제일 돈 많이 버는 기업이 그 축구 투자를 안 하고 운영을 점점 줄여서 적자였던 소리잖아요 근데 투자 운영은 당연히 적자죠 그 당시에는 450억 정도 450억 원 연간 우선을 썼는데 반으로 줄이는 거니까 200억 대로 가면 궁금하게 난 그런 생각 있긴 해요 물론 프로축구란 이런 게 많은 사람들한테 즐거움이나 이런 걸 준다고 주나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K리그를 저는 안 봅니다 많은 K리그 팬에게 더 보러 갔잖아 나한테 끌려놔서 친구들이 가장 봤는데 그걸 많이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K리그 팬은 즐기시는 분들의 죄송스러운 마음이긴 하지만 리그 자체의 선수의 연봉 부터에서 그 구조 자체가 비교율적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논리와 관중 수입으로 유지될 수 없는 이 독특한 구조라고 생각을 맨날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출발을 할 때 기업들이 억지로 떠나타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지역연구자가 정착이 된 것도 아니고 후레아고처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나라 축구팀들은 조금 관계가 있었죠 그러면 궁금하게 난 묻고 싶었던 게 전하니까 그렇게 관심이 깔고 팬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엎어지면서 원래 선수랑 계승 구조로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축구팀들이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연봉을 계속 줄여가면서 선수들을 계속 80밖에 좋은 선수들이 연봉을 줄여가면 뛰어 떠나겠죠, 팀을 그 팀은 딴 데로 가겠죠, 돈 많은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축구를 하는 선수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축구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버는 그러니까 우리는 비즈니스맨인거지 우리는 회사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선수들은 축구를 해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많은 돈을 버는 직장으로 옮기고 싶고 그런 자리에 가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선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 가치를 충분히 봐 팀은 상관없어요 우승할 수 있는 팀이 좋긴 알겠지만 결국 돈을 많이 주면 많이 주고 그 많이 받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이 있기만 하면 선수들은 과감하게 선택하라고 하는 게 맞죠 근데 삼성이라뇨 삼성이라뇨 메이저 1, 2팀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전체적으로 저는 캐리가 그런 수술은 다른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뭐 그 어느 팀이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아마 200억 이상 써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200억 이상 써야 되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현대가 팀들 전북이라든지 사실 축구계를 더 바치고 있죠 캐릭터를 전북 울산 그 팀들만 돈을 그나마 좀 더 여유있게 쓰는 편이고 조금 더 재정적으로 나는 편이고 나머지 구단들은 여전히 어렵거든요 음 그거를 그 메꿔주는 게 뭐냐 광중 수입 그 다음에 뭐 중개권료 이런 건데 관중 수입은 크게 우리나라에서 기대할 건 아니고 예전에 예전보다는 전체 지금 환경 그러니까 예전에 공짜표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그런 건 많이 없어졌으니까 그거는 좋은 점이긴 하지만 그렇다 관중이 계속 지속적으로 넣는 건 아니고 중개권료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협상을 해서 매년 중개권료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없을 테고 제1위그랑 좀 이런 비교가 그렇긴 한데 제2위그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시민구단들은 어쨌든 자아적적으로 비용을 아끼고 선수들이 연봉을 좀 더 많이 줄 수 있는 쪽으로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업이 후원하는 팀들은 뭐 예를 들면 서울 FG 서울 현대 뭐 이런 왜냐면 포항도 거의 구조정에 다 들어가서 주어서도 팔았고 현대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야 어차피 그게 임생이 얘기하는 게 그런 감독으로서 할 얘기는 아니다 그치 주어진 자원각이고 주어진 자원각이고 자기가 성적을 내야 되는 게 그 감독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건 아닌데 그럼 현대라는 이런 데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축구 얘기하다가 기업 얘기까지 하는 것도 그렇지만 현대 연간 생산량이 400만대 이하로 떨어지면 구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현대도 축구단 다 그게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그 문제가 있고 그 다음 현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소차로 밀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 시장을 못 뛰어들고 있으니까 참 아이러니하고 선점을 선택지를 잘못했다는 거죠 선택을 잘못한 거죠 수소차는 수소 주유소를 설치하는데 오만만동에 들어가서 일반 주유소랑 비교가 안 되거든요 안정성이 문제가 있다고 나는 들었던 거 같은데 안정성은 뭐 사실 뭐냐 그럼 현대도 근데 현대도 좋은 선수를 많이 팔았잖아 김신욱도 팔고 엄청 팔았죠 뭐 유명 선수들 다 팔았잖아 전북현대, 울산, 현대 그리고 뭐 하긴 한데 저는 그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지 그러니까 K리그라는 게 그 원래의 보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고의 리그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구조로 뭐 조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저 크리미언 이거 팀들도 적자예요 아니 그건 알죠 은행에 빚을 저가 선수사가 하고 네 근데 대출을 갚으면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 이자를 갚으면 여사하고 왜냐면 관중 수입이라든지 팬이라든지 그런 그 뭐냐 말씀하신 것처럼 로컬의 시작에서 그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왜냐면 얘 버튼만 봐도 그때 말씀하셨더니 관중권 시점권 살나가면 시점권 살나가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게 버팀목이 되는 거지 근데 아까도 K리그가 말씀하셨던 건 관중 수입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버트냐 근데 지금 그 상황이 되면 스타들의 해외 탈출들이 러시를 누르니까 돈 더 많은 돈을 주는 시장으로 차단하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에 팀이 이루어졌던 거면 옛날에 통해서 권차몬도 선 다 가고 김신욱도 중급으로 가고 그러면 국내 축구팬들은 볼 게 없죠 약간 그런 느낌을 저어 스타들이 없으니까 스타들이 없으니까 스타들이 없으면 이제 그래서 국가대표팀 경계만 몰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어느 나라를 봐도 똑같은 한 K리그에 관련된 거는 뭐 복잡하구나 다닌 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 예를 들면 영국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 리그1, 리그2는 3부, 4부인데 그 팀들도 100년 넘었거든요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100년 넘어서도 4부이고 있어요 아직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 다음에 울부스 경기 같은 거 1부위가 있지만 권중주모가 2만6천석밖에 안 돼 아 그쵸 좀 아담한 경기가 그런 경기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영국같이 그렇게 단탄한 100년, 130년 이상의 그 프로팀의 역사를 갖고 있는 클럽의 역사를 갖고 있는 시장도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겨우 84년쯤 뭐 한 40년 뭐 이 정도 역사라고 하면 갈 길이 더 멀고 상창하고 지금 그럼 지금부터 40년 전 내 APL이 어떠느냐 경기장 형상 없었거든 그러면 나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 한국은 확실히 좋아졌구나 관중선은 나왔어요 관중선은 옛날에 FA컵 결승전 하면 막 십몇만명씩 그 웸블리에 그 가운, 가까지 정말 모든 사람들 경기장 다 무너뜨리고 다 들어와서 봤었어요 그 옛날 사진 1940년대, 40년대 FA컵 결승전 사진 보면 기겁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국 사람이 일회에 기여한 거는 정기기관이 아니라고 정기기관이 아니라고 축구에요 축구 근데 그거는 공감하는 부분이라는게 영국에 대한 가장 유난 인물은 뭐 예를 들면 보비 찰튼 이런 사람 아 보비 찰튼이 아니라고 아 보비 찰튼이 아니라 보비 찰튼이 아니라 보비 찰튼이 아니라 보비 찰튼이 아니라 보비 찰튼이라고 하하하하 고드슨 벤크 이런 골캐퍼고 아이장글루틴 이런 사람이 많네요 근데 알렉스 코브슨은 스쿠트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보비 롭슨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보비 롭슨 유캐슬 감독 말씀하시는거야? 뭐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그 무릭료의 비밀을 알아냈어 뭔 비밀인데 무릭료의 비밀을 알아냈는데 왜 사람이 이렇게 거만한가 그 보비 롭슨의 그 정기영화를 보면 포르투에서부터 시작을 영화영상이 바르셀로나 포르투 시절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 옆에 항상 무릭료가 따라다니는데 오늘날에 무릭료가 왜 기자 그러니까 사람이 약간 오만해 보이고 건방져보이고 건방져보이고 그런 느낌인데 아 이 무릭료가 그 보비 롭슨 그 통역을 하면서 보비 롭슨처럼 행동을 한거에요 그 영상에 영상에 생생히 담겨있는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비 롭슨도 그런 스타일이었다는거에요? 아니 보비 롭슨 굉장히 소탈한 좋은사람인데 좋은사람인데 자기가 마치 감독처럼 자기가 마치 감독인것처럼 아 모두 그 무릭료에 보비 롭슨 옆에서 인터뷰하고 이동을 하거나 알때 처음에 바르셀로나로 올 때부터 다시 포르투에 갔을때 그 다음에 뭐 그 그 롭슨의 수행을 하면서 있던 과정에서 표정 몸짓 이런것들이 지금이랑 똑같아요 와 그때부터 그냥 자기 감독인 마냥 그랬던거구나 네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만약에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 혹시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 있으시면 그 영상 보비 롭슨 영상을 꼭 보시기를 강력추천드립니다 무릭료의 비밀이 그 영상에서 다 나와요 신기한 이야기네 어 깜짝 놀랐어요 아 무릭료가 마치 자기가 바르셀로나 했을때 감독처럼 행위를 했구나 왜냐면 자기 입을 통해서 모든 지시가 다시 나오는거니까 네 그래서 자기가 정말 감독인것처럼 행동을 하고 근데 그 보비 롭슨은 무릭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지만 무릭료를 너무 좋아했었어요 아 인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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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비 롭슨이 정말 죽을 때까지 좋아했던 사람이 둘이 아닌데 무릭료랑 폴 겟스코인 아 좋아했던 사람이 네 좋아했던 사람이 그것도 오해다 그래서 겟스코인의 인터뷰들이 꽤 많아 이빨 다 빠져가지고 지금 겟스코인이 초라하게 늙었는데 정말 그거는 꼭 한번 추천드립니다 넷플릭스의 보비 롭슨이 뭐야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하자 K가 이야기하고 선수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아닌데 계약 유니폼 계약을 하다가 오늘 그냥 신년 대담이에요 리그에서 신년 대담이죠 뭐 리그 분위기들 뭐 팀들 그렇게 보면서 과연 어떻게 될건지 새로운 분위기들 아 어느 분이 나이키 직원들 뭐 나이키 이런거 또 아 나이키 직원이 아니었구나 윤준님이라고 저희 구독자분이 계신데 축구 관련 산업에 대한 얘기는 아니면 직업에 대한 얘기를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며 본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축구선수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축구선수? 아니 아니 축구선수를 하지 말라는 것처럼 축구 직종에 관한 축구 직종 왜냐면 음 좋아하거나 그쪽에 진출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많죠 왜냐면은 축구라는 그 열정적인 산업 스포츠를 보면서 뛰어드는거 아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국내 축구 산업이라든지 거기로 이어질 수 있는 직종 자체가 적은게 사실이구요 직종이 너무 적어요 직종이 일단 저기에 문제고 직종이 적은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직종의 업무가 아닌게 첫번째구요 나이킹아리아스를 가시더라도 본사를 간다 가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직종의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인 것도 맞구요 음 최근에 이제 국내 축구 관련 학과도 있고 어 그렇긴 하지만 제 아는 애들도 대학원까지 명지대 데이터 분석 전공한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축구학과를 나온 친구도 있고 운동했다 그만뒀다가 이제 그렇게 했던 친구도 있고 음 많은데 그 그리고 왜 그거 뭐지 최근에 무슨 축구 뭐 이런 관련 직업 하는 거 뭐 어디 뭐 코엑스에서 박람회 같은 거 했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저번에 댓글 보니 서영욱이나 이런 사람들 뭐 이렇게 나와서 뭐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돈 받고 얼마 모여서 회비내면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강좌 몇 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 각 분야에 이제 뭐 해설 하시는 분 에이전트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와서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어떤 내용을 다뤄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그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그거고 뭐 간략하게 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여러분들 생각하셔와 달리 일반 매장에 취업하신다고 하면 매장 직종에서 물건을 파는 걸로 끝나는 수준이에요 이런 말씀을 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저 너무 기대를 떨어뜨리는 말이에요 아니 근데 뭐 브랜드 좋아한 친구들 저도 예전에 아디다스에서 일하고 하고 싶어 아예 본사도 찾았고 대학교 또 막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물론 본사직이긴 하죠 매장 직원 아니에요 그래서 매장에서 일을 했는데 제가 일했던 나이키 강남 매장조차도 엄청 특별했고 엄청 많은 서포터와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크게는 여러 가지 실현할 수 있는 건 많아요 시스템을 배우거나 대기업 쪽에 나이키 이런 것들 배운 것들 그렇지만 결국엔 끝에를 가면 매출을 올려야 되는 직종으로서 매장에 일해야 되는 책임이나 임무 가장 크기 때문에 거기로 귀결되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어요 장사를 해보니까 더 아실 거 아니에요 매장직에서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는 게 매장직에 좀 이제 힘든 것들 서비스업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부분에 부닫힐 수 있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들어간다 꿈같이 내가 뭘 핸들링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이키 본사를 가더만 하더라도 본사에서 하는 일을 기본적으로 글로벌에서 내려놓은 지시를 이행을 해서 그것들을 매장에 뿌려주는 일입니다 제가 들어봐도 그런 것들 이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창조적이나 크리에이티브한 일은 없어요 나이키 직원들의 재직증명서가 어디서 오죠? 시스템이 싱가포르 이에요 저희가 본사 쪽에 위의 재정부에다 요청을 하며 싱가폴 쪽에 헤드쿼터가 있어요 글로벌 아시아 헤드쿼터가 있어요 그쪽에서 그거를 이제 뭐 한글 그 뭐냐 프리 인터퍼라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안하니까 번역을 자동으로 해주시는 그런 분들한테 통해서 저희 쪽으로 오는데 영문이라면 그렇게 오는데 본사에 계시는 분들이 좀 그러니까 나이키에서 제가 들었던 친구는 뭐냐면 물건을 수주하고 그거를 해서 뿌리고 뭐 여러가지의 기타 외적으로 뭐 선수 계약이나 연예인들 홍보 가는 쪽 그런 팀 쪽으로 있긴 하지만 실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뭐 달콤하고 물론 대우나 그런거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근무환경은 되게 좋죠 근무환경은 그런 것들은 물론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만큼 아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본사로 갔을 때 근무하는 것도 확실히 좋구요 매장직원에 그러니까 나이키 직영매장이나 나이키 코리아에 속해있는 매장에서 근무하시면 다른 매장 직원들에 비해서도 여러가지 혜택이나 그런 이제 뭐 나이키 관련해서 주식도 살 수 있는 나중에 뭐 요건 따로 한번 해야되 확인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이 많습니다 근데 다른 시급이 얼마고 근무적도 그런 것까지 또 기존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사람들은 궁금해요 궁금해하긴 하는데 제가 예전에 급여용대로 받았던 걸 까가지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껏 갚는 친구들한테 받아서 그거는 줄지 모르겠어 개인적으로 다 꺼려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시장의 규모라든지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업무 부분들이 일단은 다르기 때문에 저도 말했지만 권해드리기 어려워요 그니까 축구 좋아하니까 그거랑은 별개 다른 세상인거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를 좋아해서 여기 이런 데서 일을 하면 재미있지 않을까 물론 재미있을거에요 그런 경험도 있으실거 아니에요 레플리카 룸이 일하고 싶다고 전화 엄청 받으셨었잖아요 단때 일하고 싶다고 했네 마찬가지로 뭐하면 사실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랑 또 다르긴 하죠 근데 나이키는 아지다스 본사에서 근무를 한다 좋죠 좋은데 저는 공채라는게 없기 때문에 아 맞다 공채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거는 공채가 없어요 뭐 나이키 매장에서 일하는거는 잡사이트로 통해서 취업이 되긴 하죠 충분히 가능해요 매장 직원이 되시는거 충분히 가능하지만 본사는 없죠 본사 가시고 싶으시면 해외 유형이나 영어를 잘 배우셔서 본사에 컨택 할 수 있는 다른 본사에 업종 들어가셨다가 아 하나 하셔야 되는데 그런식으로 이직을 하셔야 되는데 정말 대부분 다 영어로 해요 네 글로벌 기업이고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유통이나 글로벌 쪽으로의 지시를 이해만 다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기본으로 하셔야 되고 그런식으로 연봉도 높고 근무환경 여건도 되게 좋고 그런걸로 추천인데 여튼 뭐 제 개인적으로는 매장직원에서 일을 하는거 대우는 좋긴 하지만 매장직원에서 일해보시면 아실거에요 손님을 맞아서 사람을 상대한다는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제 친구들 지금 계속 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려움을 통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생각하셔야 되는거는 간략하게 뭐 말씀드리자면 추천하지 않는다 쉽지 않다 어떤 일이 안 그렇겠냐만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본사로와라 축구 전공 이런건 사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전공 상관없어요 맞아요 전공은 크게 상관없어요 올라가시던 분들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 NBA라든지 뭐 경영 이런걸 하면 유리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마케팅이라든지 저희 사무실에도 있으면 많은 젊은 친구들이 뭐 대학을 가서 아니면 축구 쪽에서 일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쉬운건 그거에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지만 축구랑 시장 자체 규모가 작다는게 가장 큰 초점에 왜냐면 제가 느끼게 2002년 또 이후로 계속 2008년 그러니까 박지성이 뛰었던 아프리카 월드컵까지 8년이 전세계적으로는 레플리카 시장이 꺾이기 시작하거든요 네 유로 그때하고 월드컵 아프리카 그때부터 저는 레플리카나 이런것들 확 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축구 시장에 들어오는걸 체감했을때는 아 그런 부분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추천하고 싶지 않으니 그런 때문에 더 그런거에요 눈에 보이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아마 손님이 월급급여 명세에서 갖고와서 나이키고 근무당시에 어떤 조건으로 근무 그러니까 아마 궁금하실분도 계실거에요 그래서 아 그거는 제가 해드렸어요 제가 예전에 받았던 그 명세 왜냐면 제가 들어갔던게 나이키에서 일하면 얼마정도 받을수록 최근정보하고 업데이트를 하면 되니까 혹은 따로 많은 궁금하실분들이 분명히 뭐 최근 시급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도 일하는 사람도 많이 받을때고 그런거 때문에 뭐 그렇지만 아무래도 일단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산업구조는 사실은 뭐 되게 좁고 작아요 생각하는 것보다 스몰울월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고 어떤 세상 보다 식스로 가면서 아 이런 세상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에이전트 에이전트도 우리나라에서는 힘들고 기자 기자는 뭐 인터넷 기자는 자는데 돈이 안되는거고 그것도 알면 아마 까딱할텐데 풋볼리스트라든지 스포탈 이런데 가서 기사를 얼만큼 써서 얼만큼 몇 년 지나 얼마를 벌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저도 그런게 올데프츠에서 일했던 친구가 결국에는 저희 나이키 쪽에서 매장에서 일하다가 아르바이트 투잡을 했거든요 영상을 찍었던 친구인데 결국엔 올데프츠가 하다가 뭐 돈이 더 안 돼서 나이키 정직원으로 들어와 지금 나이키 계속 잘 일하고 있거든요 그 직영 아울렛 쪽에 가서 그런거 보면은 진짜 열악한거죠 그 친구는 축구를 좋아해 시작했다가 지금은 그렇게 된겁니다 그러니까 축구 좋아한다는걸로 해서 직업을 삼는거는 정말 어렵네요 그렇게 아시면 될거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신년에 최근에 또 댓글 중에 인상적인 것 중에 한두개가 사이즈 관련된 문의 저한테 본인이 운동화는 얼마를 신고 축구화는 얼마를 신는데 뭘 신어야 되느냐 저는 모르죠 왜냐면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 말이 아니고 발의 족형 그 다음에 신발의 라스트 이런것들이 워낙 개인들만 차이가 있으니까 그 사이즈를 쉽게 추천하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어떤 모델은 뭐 어떤 모델은 내가 4,5가지 정도 현재 착용중인 모델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교군을 많이 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되 사이즈 오류가 안나실 수 있도록 공커님은 보통은 내가 이런 이런 종류의 신발을 몇을 신고 몇을 신다고 하면 근데 그런 분들 많으세요 자기의 실제 발 길이가 얼마에 그 다음에 발 요 폭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난 뭘 신어야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모르죠 근데 사실 말하면 이게 뭐냐면 발은 입체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것만 가지고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족형이기 때문에 족형과 신발의 라스트 모양과 내 발의 족형 사이에 매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 족형만 하더라도 4, 4가지 정도는 로만형, 그릭형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쵸 발의 모양이 다른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러면 그 다음에 평소에 운동화, 축구화를 신는 습관 지금도 5mm 업하는 건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저는 다치기 전까지는 업을 안 했어요 왜냐면 파루스카를 파루카스 파루카스 터프 신었을 때도 거의 발이 맨날 신을 때마다 낑겼거든요 그 다음에 신으면서 좀 편해졌던 거지 근데 십자인들 다치고 나서는 그렇게 안 신는 거죠 내 몸에 부담을 느끼고 내가 트라우마가 생긴 거니까 이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족형이나 내가 신는 스타일 때랑 너무 다른 거야 이 변화를 겪으니까 그렇고 나이키 매장에서 한 가지 더 일화를 들려드리자면 우리가 만져봤을 때 보통 이 런닝화를 신을 때 저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만져봤을 때는 이게 딱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손님은 뭘 이야기하냐면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더 타이트하게 신고 싶다고 더 타이트한 작은 사이즈를 신고 봐요 그럼 나중에 손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오는지 아세요? 발 위에 이거 너희 때문에 까졌다고 이래서 봐요 아 우리가 추천하는 건 런닝화 편하게 신고 이렇게 신으라고 했는데 본인의 사이즈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발등이 까질때까지 그걸 신고 와서 신발 집어던지고 병원에 진단습 끊어와서 저 AS 할 때인데 그걸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줄 수 있냐 아니 이거는 뭐 어떻게 하냐고 신발에 뭐 안 맞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게 개인의 의견이 개입하는 정도나 이런 걸 저희가 판단할 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어드바이스 드리는 거 비교군을 많이 선택해서 오류를 줄이는 거지 본인이 사이즈 얘기를 잘 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제일 크고 근데 되게 놀랐던 건 왜 저희가 초기 영상에 보면 국내 축구 리뷰어들 뭐 이런 문제 다루었을 때 아 그렇죠 그 사이즈 관련된 문제를 본인이 착용하고 사이즈가 5mm 업해서 가시라 라든지 뭐 정사이즈로 나왔다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5mm 정사이즈라는 게 어떻게 있죠 왜요 예를 들면 기준점이 다른데 어떻게 정사이즈로 했지 그러니까 정사이즈라는 게 원래 승립이 안하는 건데 브랜드가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을 255로 표시했다 근데 그 250 제품이 다른 브랜드에서는 255로 표시가 되었을 때 같은 길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정확히 발 길이가 250이고 축구가 255로 신는데 오른발은 그렇고 왼발은 약간 작거든요 저도 그래요 왼발 오른발이 다 그래서 똑같은 신발을 신어도 왼발은 항상 남는데 최근에 제가 신고 있는 리뷰를 했던 네메시스 네메시스 같은 경우는 경기 중에 보면 이 경기 전에 착용 딱 먼저 상태에서는 완전히 발이 다 닿아요 그치 그래서 타이트한데 경기를 하다보면 오른발은 딱 맞게 떨어져는데 왼발은 앞에 이만큼 남아있어요 느껴지거든요 이게 약간 벌어져 그 실제로 운동을 하면 축구화가 이 뭐지 스프린트를 하고 되면 발이 발 코 쪽으로 충격을 부딪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경기가 끝나고 나면 발가락 이쪽 전체에 있는 뼈들이 다 아플 정도로 이렇게 타이트하게 있습니다 네 타이트하게 맞죠 충격이 가해지니까 발끝에 남는다고 느끼는 거니까 그니까 그 상태면 이제 왼발은 불만이긴 하지만 오른발은 그래도 괜찮아요 주발이 어차피 오른발이니까 오른발을 쓰는 사람이니까 맞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적용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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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축구화는 제가 써본 바로는 이런거는 몇을 신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여전히 많은 분들한테는 사이즈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면 UK 사이즈로 UK 7인데 UK 7이 프랑스 사이즈로 40과 3분의 2 정도 되는 사이즈가 저한테 잘 잘 맞거든요 근데 브랜드에 따라서 나이키랑 아디다스가 예를 들면 US 8인 경우에 UK로 다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말해야 될 것 같애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정보를 세분하게 여러분들이 구입하는 제품의 사이즈를 되게 브랜드상으로서 제 경우에는 프랑스 기준을 삼아요 40과 3분의 2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분의 1인 건 3분의 2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JSPO라고 해서 일본 표준 규격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브랜드 간의 그런 표준 규격을 지키는 게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있나요? 한국은 안 만들죠 안 만들고 그래서 브랜드 1만 나오는 걸 쓰니까 그래서 가슴둘레 수치를 90 뭐 95 이런 걸 해서 옷을 판단하기도 하고 제가 가장 또 여러분들도 어려운 직구를 하시는 분들 일본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통용을 하는 그러니까 센티멘트의 기준이 뭐냐면 CM하고 JP가 두 개가 다른 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JP 기준으로 신잖아 JP 기준이지 근데 나이키 가면 CM 기준으로 해서 260, 265 이렇게 나와요 일단 그러니까 차이나 기준은 또 5mm 차이나요 서핑 기준이랑 그러니까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재팬이랑 차이나가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또 5mm가 차이가 나 5mm 차이 나죠 근데 나이키 넣어가면 CM으로 밖에 차이나 밖에 없어 센티멘트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에 일단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보기에도 혼란스러운 거죠 제퍼를 보기에도 이게 맞나 이게 맞나 다른 브랜드가 아니라 왔다갔다하면 사이즈를 고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신어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커님도 말씀하실 때 자꾸 신어볼 수 밖에 없어요 프랑스 사이즈 유럽 사이즈죠 EU 사이즈 그걸로 기준을 삼으신다고 하니까 EU 사이즈 그러니까 옛날에 프랑스 사이즈였어요 프랑스 사이즈 40, 40, 40 이렇게 나와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조역한 영상이지만 맨 처음에 그걸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축구 선택이 있어서 어려움을 하게 조역한을 만들었던 게 축구리뷰에 바로 리뷰해야 된다는 그런 제목으로 달았던 게 그거거든요 그 동영상의 목적은 그거예요 축구할 선택이 있어서 개인적인 성향이나 개인적인 특성이 너무 강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축구할 때 경기 목적의 특수화는 일반 운동화랑 다르기 때문에 맞아 그것도 말해야 돼 축구화는 특수화예요 특수화 경기 특수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흔하게 우리가 운동을 하니까 이제 그냥 일반적인 데처럼 축구화를 그냥 보편적인 신마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축구화 밑에 뽕이라고 부르는 스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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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크라고 그러는데 그런 특수화를 신는 게 쉽지는 않죠 말의 무의로는 이게 정론이지 쉽지 않다 특수화라는 게 그거를 어떻게 신느냐 딱 맞게 신느냐 아니면 약간 여유있게 신느냐 개인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고 향과해서 사이즈에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쉽게 얘기를 못 하죠 그니까 255 예를 들면 내메 시스테이크 신는다고 오른발이 안 맞으니까 그렇다고 왼발이 특수제작해서 신을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재미난 경향이 뭐냐면 제가 매장에서 일할 때 나이키 강남 매장이라는 게 파급적인 효과가 처음에 있었던 게 브랜드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매장에 와서 제품들을 경험하면서 소비자가 구매를 하는 거예요 네 아지다스도 없었어요 최근에 거기 신동연 매장에 갔더니 그 조언이 없어졌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나이키 쪽도 그런 걸 없애는 상황이고 그런 걸 줄이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축구화랑 특수화를 구입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 매장에서 처음에 왔다가 계속적으로 오셨던 분들은 뭐냐면 저가 직원이잖아요 손님이잖아요 본인의 컨설팅이 되는 거야 사이즈가 처음에는 축구화를 선택하러 와서 내가 어떤 사이즈인지를 몰라 내 손님하고 나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나는 손님이 이 사이즈를 나는 어떻게 신든다 내 발은 어떻다 신었을 때 발이 남는 부분을 만져보고 최대한 그래도 오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걷게는 시키거든요 저는 왜냐면 그래 봐야 어느 정도의 감은 아니까 그래 타이트한 정도를 신으신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 추천하고 조정을 합니까 그리고 최근에 또 저희가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TF화인데요 그 TF화를 어떤 거로 추천을 하느냐 그러는데 제가 현재 신고 있는 거는 아슬레타 모델이거든요 근데 국내에 나온 모델 중에 코파 모델 19.1도 너무 미드솔이 낮고 해서 별로고 본건이면 미드솔이 낮아서 얇은 걸 싫어하시잖아요 네 그게 맨발 감각처럼 잘 움직이는 거는 좋은데 TF화의 장점은 또 없는 것 같아서 너무 TF화의 장점이라면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쿠션이 있거나 안정성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발이 편하고자 TF화를 신는 건데 인종구장에서는 예전에 맨땅에서는 스터드가 안 닳기 때문에 신는 장점이 있었고 사실은 그랬죠 근데 인종구장에서는 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어서 TF화를 계속 신는데 지금 미즈노에서 나오는 16만 9천원 정도로 하는 모렐리아 모렐리아 2 JP 모렐리아는 고무로버의 엣지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볼 컨트롤을 예를 들어서 안 신게 되고 그것보다 더 다른 제품 모나르시 아니다 모델? 네온과 레블라에 나오는 앞쪽에 캥거루 가드로 사용하는 모델들이 16만 9천원 정도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그 제품들은 미드솔이 되게 얇아요 맨발 감각 이런거 차원이겠죠 맨발 감각 차원이어서 되게 얇은데 그런 축구화는 안좋아하거든요 TF화는 또 오해네 맨발 감각을 좋아하시는 분이 그래서 축구화를 신으면 뭐라 그러지 발바닥을 긁는 느낌은 드는데 뛸 때 불편해요 그러니까 뛸 때 발에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하드플레이트 너무 딱딱하면 안되지만 결국 착지라든지 어떤 형태에서 발의 뒤틀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면 플레이트 자체에 안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하드플레이트 서로 안쪽이라 근데 그런 축구화들은 예를 들면 풋살 그거를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되는게 내가 풋살을 하는건지 풋살이면 하드플레이트 안 되죠 풋살은 내가 풋살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TFR을 신고 인조구장에서 뛸 것인지 이런거에 대한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맨땅에서 축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결국 그 호날두가 신거나 메시가 신는 축구화를 신어보고 싶잖아요 아 그거는 거부할 수 없는 이유 정말 그거는 신어보고 싶긴 한데 내가 뛰는 환경이 맨땅이다 그러면 신는건 상관없는데 제품의 수명을 온전하게 누릴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불가능할 수 없어 그래서 저는 그런 그 문의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 거의 TFR을 구입하시라는 쪽으로 작품한다 그러면 댓글 나시는 분들이 약간 왜 난 이거 신고 싶고 작품 그렇게 하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돈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금전적으로 다 사용해보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축구화를 계속해서 1년에 몇 킬로 살 수 있는 정도 20만원 이상짜리 고가제품을 그럴 수 있는 경제를 갖고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그것도 맞는게 오포스2 에이지 산 이후부터 축구화가 안 바뀌니까 지금 4,5년째 이렇게 안 바뀌고 있으니까 인조구장이라고 하면 뭐 FG를 신겠다 그러면 신어보시라고 얘기할 수 밖에 없고 본인 신겠다는 거니까 근데 FG가 있는데 FG가 있고 그 제품에 AGE가 있으면 또 AGE를 신을 하는 경우 왜냐면 당연히 AGE는 인조구장용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FG보다 좋겠죠 보통 저도 모르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그런 질문을 하는 거는 궁금해 하셔서 사용할 수 있겠냐 다행히 사용할 수는 있죠 그러나 스터드가 부러진다거나 아니면 부상의 위험까지 조금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블레이드탑 특히 머큐리아 같은 걸 FG를 인조구장 신을 수 있겠냐 그러면 당연히 신을 수도 있죠 근데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전혀 추천 아무리 물어봐도 저는 그분 FG는 FG용이다 그러면 답을 못 드리는 거죠 저 여기에 덧붙이자면 선수들도 환경에 맞게 다르게 신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제가 알기로는 젊은 지도자분들은 인조구장에서 하게 되면 이제 AGE를 신으라는 그게 맞는 거죠 왜냐면 부상 위험을 느끼고 왜냐면 축구 선수들이 모르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 김지수 선수가 나이키 쪽 계약하고 있을 때 매장에 왔는데 홍명보 선수 자선재단 축구 경기 참여하려고 아이시를 찾더라고 근데 아이시가 매장에 거의 안 나온 상황이라 아이시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TF 괜찮아요? 물어보길래 아 이거 안 돼요 미끄러져요 그렇게 이야기가 본인도 바로 그 이야기 듣자마자 안 신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한 환경에선 차이가 나는 거 확실히 느껴서 인식을 하고 있는데 FGE하고 AGE를 실험할 때 인조잔디 사실 그때까지는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부상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사례가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그런데 아마 십자인데 팔려야 할 부분은 인조구장이 오면서 급격히 늘어났지 않았을까 통계적으로 저도 그렇긴 해요 다치면 인조구장이 오고 턴을 하다가 보통 축구화에 대한 그런 부분은 씹히는 부분이냐 그런 부분 때문에 손님이 다치던 해 그 해 같은 팀으로 같이 운동하는 친구 네 다섯 명이 다쳤죠 다 십자인이너로 사이즈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말씀한 봉커님이 리뷰하신 분에서 비교군을 많이 이야기를 해드려서 선택의 폭을 줄일 수 있게 조언을 드리지만 단순하게 사이즈가 잘 맞다고 해서 좋은 축구화가 아니어서 더 진짜 어려워요 사보고 나서 최근 몇 년 전까지도 저도 이렇게 뭐 리뷰를 한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도 안 맞는 축구화도 그러니까 안 맞으면 저처럼 수집을 하면 그만이니까 그거 뭐냐 이니에스터 축구화도 안 맞다고 그랬잖아요 옥지로 옥지로 신었는데 최근에 그래서 다시 어 1월 1일 날이었나 1월 1일 날이었나 빨간거 말고 기존에 있던걸 신었는데 아 신다가 내메시스를 신다가 다시 울트레자를 신어본거에요 네 내메시스가 되게 AG라서 편하긴 좋은데 그럼 울트레자도 한 두달 여름동안 바짝 신었었으니까 그때 잘 신었거든요 어쨌거나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돈이 아까우니까 26만원 전짜라니까 신어야 될거 아니야 그럼 버릴 수는 없잖아 그니까 신었는데 잘 신었어 잘 신다가 다시 TF를 신다가 내메시스를 잠깐 2주주동안 연속으로 신다가 그러면 내가 울트레자는 어땠지 감이 또 사라지는거죠 사라지죠 다시 적응가 아니라 다시 울트레자를 신었는데 발이 막 비뚤어져 무슨 놈이야 비뚤어진다 날 추워지면 몸이 굳잖아요 그니까 계속해서 뛰고 있으면 괜찮은데 몸이 추위에 노출이 되게 되면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굳게 되거든요 그렇죠 몸이 몸 푸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그 상태에서 축가가 안 맞춰주는거 아 몸을 제대로 맞추지도 못해 그니까 내 발하고 감각이 어긋나는구나 피때라는 느낌조차도 그리고 겨울이라 더 그런거 아니야 겨울이라서 그렇죠 여름에는 그래서 그나마 괜찮았던 축가가 겨울운동장에서 편하게 그렇게 쉬었다고 했던 운동장이 왜 그렇게 딱딱한지 그니까 축가는 쉴 때마다 계속 달라져서 야 깔 수가 없네 적응이 잘 되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편한데 그렇긴 하죠 계속 이것만 신었으면 잠깐만 갈아타고 다시 돌아와도 전혀 나선 축가가도 되니까 이거 뭔가 정답을 내는 건 없어요 신어보고 근데 하나 더 물어보시고 궁금한게 만약 지금 울트라엘 또 계속 신으면 또 익숙해지겠죠 또 익숙해지죠 또 익숙해지죠 이게 아이러니에요 여러분 날이 좀 차갑 아주 차갑지만 않으면 다시 신으면 다시 익숙해져요 그러면 또 다른 축가할 때 또 이지감을 느끼게 되는 그러다가 내면 씻으러 다시 돌아오게 내면 씻는 오프가 너무 얇고 이러니까 아 이건 이상하네 그리고 또 그것을 신으면 한동안 적응이 되고 근데 그렇게 적응이 되면 그나마 다행인거에요 아 그건 또 맞네 아니 안되는 것들은 아무리 트라이를 해봐도 결국 신을 때가 나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거 신어보자면 나 이거 못 신겠다 이따 축구화 최근에 생각나는거 추위 에이스 같은 모델들이 대표적이고 프레덴트 같은 경우도 이 어퍼 모양 때문에 아예 안된다고 봤었었고 나이키 Tm4 라든지 아 어느 분이 Tm4 저기 칠제 얘기하던데 팔았잖아 좋다고 막 그러다가 우기다가 나한테 아니 우기다가 이것도 한번 처음에 우겼는데 두 번째 신을 때 이 뒤꿈치가 뼈가 으스러지는거 지금 팔을 그래서 아예 시험을 해볼까 팔 야들야들한거 야들야들하니까 어퍼가 거기 에이지스터드로 된거를 한번 해볼까 보면 되면 호불호가 없지 않을까 프레덴트가 새로 나와서 로컷이 나오니까 그거가 지금 이제 리뷰로 지금 그거를 잡고 있긴 한데 뭐 1월 중순 되면 나오겠죠 당연히 나오니까 한국에도 나올테고 그러면 서류들이 좀 신고 있는거였던데 에이지 모델이 국내 나오는데 에이지가 이미 스터드로 좀 바뀌었긴 했지만 어쨌든 에이지가 나와주면 에이지를 가지고 뭐 밖에서도 한번 찍어보고 요번에는 밖에서 그러니까 좀 찍고 뭐 인터뷰도 거기서 하는 식으로 너무 단조로우니까 영상이 그렇게나 짧게 짧게 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잠깐 그렇게 해서 몇분동안 찍고 뭐 운동하는거 아 운동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계세요 저희들이랑 아마 시간을 봐서 어느정도 참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나와도 사실 문제고 뭐 한 5대5 아니면 뭐 7대7 정도 어느정도 쇼트게임 정도 나오는 상황이 되면 음 뭐 운동을 같이 해도 뭐 레플리카로 정모가 되겠네요 저 옛날처럼 그렇게 되고 만약에 너무 작으면 뭐 한 7명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이제 저희 레플리카를 중에 저희 있던 사람 선수들 모아서 그쵸 친구들을 자꾸 모아서 잠깐 게임을 같이 함께 봐야죠 쇼게임 아마 게임은 재밌을거에요 못 찾는 사람은 없으니까 꼭 못 찾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뭐 다시금 말씀드리자면 사이드에 대한 이런것들을 뭐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구입하시는 입장에서는 저는 그거라고 아 데스포르치 아 데스포르치 어느 분이 데스포르치 가 저희가 데스포르치 일본 제품이다 그랬더니 브라질 제품이다 이렇게 댓글을 남기신 분이 계셔서 제가 만들었던 영상에 예 그래서 말씀을 일단 제가 드리자면 제가 그 영상을 만들 때 일본 제이피 데스포르치 사이트 가서 거기에 있는 연역을 번역해서 봤을 때 창립자가 일본 사람이에요 창립자가 일본 사람이기도 알고 일본에서 만들어진 일본에서 만들어진 맞고 거기에 계속적으로 하고 단지 브라질 브랜드라고 오해하시는 부분이 풋살에서 영향이 있는 시인들의 선수들이 이제 브라질 스펜 이런 쪽으로 유명한 선수들이 있겠다 아마 그런 것도 있겠죠 왜냐면 브라질 브랜드 어슬레타 시그니처 모델이 나오더라고 브라질 브랜드고 핀타도 있고 토포도 있고 일본에 들어가 있는 것들 브라질에서도 약간 브라질도 마찬가지로 나이키 다디다스가 절대적이고 지금은 예전에 유명했던 토포라든지 핀타라든지 페날티라든지 페날티라든지 아직도 브라질에 남아있긴 한데 브랜드가 실제로는 오히려 일본에서 일본사람 특수상인 것 같아요 일본사람들이 브라질 축구에 대한 로망 때문에 그 브랜드들 들여와서 브라질 이름 그대로 사용하는데 그것도 있고 그 틈새를 하는게 데스포로치라는 또 뭐냐면 스포츠 트레이닝 의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브랜드가 다양하게 나와요 칼라 입체관부터 스타일부터 해서 한국왕은 천천안별이거든요 나이키 아디다스가 신발을 물론 많이 팔지만 일본에 내가 느끼기에 그 트레이닝 우리가 풋살을 하는 축구 인구 자체 한국이랑 비교가 안되니까 비교가 안되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 들어가 있는 그런 많은 브랜드들이 브라질에서 가져오긴 하지만 일본 업체들이 라이센스를 가져와서 일본어처럼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도 최근에 뭐 한일문제 특히 반일 관련된 문제 그래서 데스포로치 측도 의도적이지는 않았겠지만 뭐 이게 일본 브랜드라고는 얘기를 안았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전에 국내 유통업체에 계신 분한테 전화를 해서 그 미주노 대표적인 일본 브랜드죠 대표적인 일본 브랜드죠 축구화가 그 반일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나 그랬더니 뭐 미주노 측에서 상당히 긴장을 했긴 했었나 했었는데 다행히 축구 쪽에서는 크게 매출 감소 이런게 없었다 그래서 데스포로치도 굳이 일본 브랜드가 맞다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사실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다른 데스포로치라는 브랜드에 어떤 오래된 연령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만약에 있다고 하면 뭐 그대로 브라질 브랜드는 브라질 브랜드는 일본 브랜드는 일본 브랜드다 이게 뭐 근데 사실 중요하지는 않죠 일본 브랜드는 저도 이 부분을 이야기는 뭐냐면 아무리 일본 가게 하늘 가게다 그렇다고 쳐도 축구를 해보신 분들은 장비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을거에요 미주노가 나한테 맞아서 이게 잘 맞는데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는 대체제가 사실은 크게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주노를 계속해서 그런 축구화를 신으실 분들은 다른 걸로 옮겨오기가 쉽지가 않아 그거 올려놨잖아요 토니크로스 신다는거 사실 돈도 많은 친구가 아직까지 축구화를 이렇게 신고 구멍 날 정도로 신고 있습니다 그 코퍼에 코팅이 벗겨져 있는 놓으면 정말 많으시는 거예요 최근에는 코퍼로 바꾸지 않았어요 아니 똑같은 모델 똑같은 모델 아디플로스 모델 계속해서 신고 이거 선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로 장비에 대한 이게 특수한거죠 나한테 맞다고 생각하면 미주노가 베스트를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거 쉽게 바꾸기 쉽지가 않아요 특히 잘되는 축구화는 못 바꾸죠 진짜로 왜냐면 선수들 선수들도 계속 더 쓰려고 그러죠 노후 선수 그러더라고 몰랐는데 서장훈이나 이런 옛날 선수 신고 그랬던거 보면 스파이샷 같은거 잡히거나 이런거 보면 옛날 축구화를 신고 맞아 옛날 축구화를 신고 그 친구들은 옛날거를 여러켜나 사먹고 지금께도 신고 토탈공트에도 안닿는 것을 모르겠는데 사커바이블 가서 보시면 스파이샷으로 조명이 내서 나오는데 많이 나와요 베이퍼 옛날거도 신고 나오는 친구도 엄청 많고 그 뭐냐 아디다스 같은 경우도 프레젠터 옛날거 신고 있는 친구도 아직도 여전히 많고 이런저런저런 얘기 오늘 뭐 많이 했네요 데스프르츠까지 이제 신년대담이었죠 거의 신년대담 특별하게 리뷰도 아니고 축구화에 뭐지 리뷰를 할만한게 크게 있는건 아니어서 네 뭐 의류라는 부분도 점점 축소되고 있는 부분이라 뭐 이제 사실은 크게 제가 말하자면 저희 입장에서는 다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한게 어떤 건지 사실은 좀 모르기나 해요 봉컷님이나 저나 뭐 의류라든지 축구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상상적으로 많이 접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토론과 대화 그리고 소재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희 눈에는 이제 뭐 명확한 호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부분에서 사이즈에 대한 것 좀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특수성 때문에 저희가 완벽하게 명쾌한 해답을 드리기는 어렵다 그리고 제가 지금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입장에 생각을 좀 해보자면 구입을 하고 싶은데 사이즈에 대한 정확한 보유니니 선택할 수 있는 스탠다드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혼란이 오기 때문에 저희한테까지 조언을 얻으신다고 그런거 생각이 드는데 어 일단은 저도 말씀드리지만 택배비를 감안하시고 그와 황말물을 생각하시고 사이즈를 받으셔서 적어도 집안에서 걸어다니고 신고다니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해가서 하시는거에 무조건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정도는 부담을 하는게 직구를 샀다가 안맞아가지고 반품도 안되고 이 상태로 가서 돈을 날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직구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최대한 비슷한 모델의 브랜드의 매장을 가까운 데 가셔서 그걸 하시고 직구를 하시길 바라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요 저희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뭐 이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적절한 어드바이스나 조언이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이런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이야기인데요 신년에 또 저희 채널을 많이 좀 봐주시고 계속적으로 사랑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도 되는대로 계속적으로 좋은 영상이나 추가 리뷰는 정말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나오는 제품들이 주기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저희 뿐만 아니라 저희도 뭐 예를 들면 다른 리뷰어들 보면 뭐 추가 리뷰가 없죠 그냥 소개가 되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축구화에 대한 여러분도 비싸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 금액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가 있고 만약 이번에 이제 다른 브랜드랑 협찬으로 느꼈던 건데 그 브랜드 협찬을 왔을 때 저희 마음대로 신랄하게 하고 싶은 그런 내용에 제약을 받아요 저희는 그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선이 넘는 이야기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제 봉코님이 나중에 라이브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나 그래서 보통은 이제 후원이라고 하죠 라이브를 할 수 있는 그리고 후원을 받아서 이제 그런 코너를 마련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리뷰를 하고 싶은 제품을 후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금액이 쌓이면 봉코님이 축구화를 사러 가는 거야 사서 리뷰를 하고 신랄하게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맛보고 뜯고 씻고 즐기면 저희가 해볼 수 있긴 해요 그 제품은 뭐 그치 그거 하신 분들한테서 추첨으로 선물로 드리고 뭐 그냥 뭐 리뷰 적당히 적당히 하고 사용해 본 다음에 사용을 했지만 비슷한 사이즈 분들한테 추천하는 것도 괜찮네요 추첨을 통해서 드린다던지 그런 방법을 하면 조금 더 다양하게 네 그럼 운영해품이 있죠 저희도 개인적으로 사서 신고 하는 건데 수제품을 다 신을 수는 없거든요 아 그 한계죠 어느 설정이 그니까 수제품을 그대로 수집 상태로 수집을 하는 입장에서는 보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제품을 다 신을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여러가지 환경에 제약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협찬으로 영원히 못 받아요 내가 봤을 때 영원히 못 받을 거야 구독자수도 그렇고 구독자수도 그렇고 구독자수도 그렇고 영상의 치유도 그렇고 근데 이제 봉코님께서 아이폰을 새롭게 사셔서 아마 뭐 아이폰 촬영했을 신세계인데 아이폰 11 프로는 신세계인데 그런 부분에서 영상이 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해요 촬영은 후님이 하시거나 제가 뭐 따라다니면서 하거나 그래서 뭐 하남쪽에 또 스포츠샵이 괜찮은게 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거 한번 가봐요 인수홀을 되게 특이한 걸로 봤기 때문에 그거 한번 네 그런 식으로 야외 야방이라고 하죠 탐방 이런거 한번 해보고 여러분 나이키 한번 간다면서 갔는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내부에 촬영을 못한 거예요 아 그래 그래서 더이상 이 아이를 꺼내지 못했고 건설 방침이니까 그런거는 저희도 하고 싶은거는 많은데 인력이든 장비든 저희만의 소소한 소소한 핑계입니다 아니 원래 이게 아마추어들 우리 스포츠의 취미로 유튜브를 만드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민이기도 하고 전문적으로 잘 만드는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많은 시간이 들어가기도 하고 쉽지 않잖아요 그런건 그렇긴 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뭐 본권님께서 아이폰을 새로 사셨기 때문에 몇가지 장비만 추가되면 뭐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이 이제는 조금씩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될까 뭐 놓친네라 배우는걸 싫어해 저도 그렇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제 저희 일단 뭐 새해 신년행의 첫번째 하나는 라이브 방송을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그거는 한번 해보면 쉽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뭘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축구 중계를 보면서 같이 하는건 새벽이고 이러니까 어차피 쉽지는 않고 그렇긴 한데 일단 마이크랑 뭐 카메라만 있다면 요새는 웬만한 컴퓨터의 성능으로 소통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소통이 가능하구나 소통이 가능하구나 소통이 라이브로 여러분이 질문을 하시거나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자체가 미리 공지를 해가지고 그거는 재밌겠다 그래서 지금 하는데 없죠 이런 축구 리뷰하는 분들 중에 라이브로 라이브로 모르겠어요 그 라이브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안 하실걸요 아마 없는거 같아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리뷰라던지 그냥 리뷰로 하는거니까 제품에 대한 홍보가 대다수라 음 홍보? 아 협찬받아서 하니까 뭐 내가 봤더니 이거 비하하는게 아니라 그냥 홍보영상으로 밖에 안 보여서 아까 축구는 장이빨 양말하는거 봤어도 사실 신어봤죠? 신어봤는데 아니 그 이야기하면 안 돼요 위프사장 위프쪽에서 이렇게 여튼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영상을 보면 광고하시네 라고 느껴지는 부분 때문에 댓글에도 광고라고 적혀있으니까 아니요 제가 요 앞 영상에서 잠깐 얘기를 한거 같은데 뭐 근데 이 축구화 리뷰를 하시는 분들 애정을 가지고 하시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축구화를 좋아해서 하는건데 그쵸 환경이 어려워요 그 자체로는 수익이 안나면 수익을 돈을 어차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일을 하는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과연 충분히 자기들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고 있느냐 하면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렇긴 해요 아무리 그러니까 리뷰가 아니더라도 최신적인 정보를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리뷰 방법을 이야기를 했던게 뭐냐면 그분들은 좀 존경스럽긴 해요 축구리 장기팔 같은 경우 개인으로 소장하고 계시다니까 축구화를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애정이 있고 하니까 많은 축구화를 했고 또 리뷰가 가능했겠죠 올드앱보츠도 어쨌거나 영상을 그렇게 꾸준하게 올리고 하는 것도 멈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마치 그런 느낌이 있긴 해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멈추면 도퇴가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것 지금까지 해놓은 것들이 있어서 그게 마치 마약처럼 멈출 수가 없는 부분이 있잖아 구독자가 줄어드는 거나 조회수가 떨어지는 것 자체 영상 이런 것들에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싶어요 노이로즈처럼 이걸 업으로 사는 것은 상당한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 자꾸 말이 이어지는데 마무리 이야기 마무리 이야기 마무리 이야기 진짜 그래서 죄송합니다 말 말은 두 아저씨가 나와서 이렇게 스테문을 주류를 이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궁금하실 거예요 새해 인사나 그런 것도 많이 드렸고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긴 해요 저희가 하는 수준에서 홍코님은 많이 이야기를 나누지만 조금씩은 나아질 거예요 분명히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의 비약적인 거라지 그건 아닐 거라 좀 그런 걱정이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좀 봐주고 계속 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영상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일방적으로 쏘아주는 전파 공중파는 아니어서 물론 쏘아주는 건 공중파 같은 그런 방법이고 유튜브도 사실은 거기에서 큰 틀에 벗어나진 않지만 방식으로 보면 똑같잖아요 어쨌든 사실은 그래요 개인이 선호할 수 없는 채널을 보는 건데 어쨌든 다 내가 보기엔 방송매커니임과 기본적으로 똑같은데 그거는 똑같은 거 맞아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가더라도 재미있는 거는 역시 소통을 하는 게 재미있는 건 그것도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속도와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는 취향의 차이라는 게 이제 옛날에 브로드캐스팅 방송의 방송이 아니라 유튜브가 이루는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유튜버들이 고민하는 분이 저희도 똑같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조금씩 맞춰나갈 수 있는 부분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본커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보내고 소비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 조금 탈피를 해서 단순하게 그니까 그거에 대해 소통이 재미있긴 할 것 같아요 생각에 대한 부분이 그니까 내가 봤을 때는 방송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이 요새는 인방이라는 것 때문에 뭐죠 그게? 인터넷 방송 아 아프리카가 그런 건가? 아프리카 상호 상호작용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거의 뭐 아프리카라는 걸 본 적이 없어서 그렇겠는데 이제 덩커님이 유튜브에서 라이브를 하신다면 그걸 하시게 되는 거예요 본인 인터넷 방송을 우리가 그런 걸 하게 되면 하면서 아마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많이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 엄청 길어질 것 같은데 지금보다 더 길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축구 이야기를 하면 지금 여기 가끔 사무실에 놀러오는 분들하고 얘기하면 끝이 없잖아 좋아해 그만 그걸 알지 나도 나이가 많아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 사무실에 놀러오는 젊은 분들하고 축구 이야기하면 그분들도 워낙 축구를 좋아해서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들도 많고 해서 이야기할 데가 없어 근데 특히 이게 그렇죠 그분은 또 주변에 물어보면 또 본인말고 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또 많지는 않은 제가 말하잖아요 군대 이야기를 여자들이 싫은 이야기 축구 이야기하고 남자들끼리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 그러니까 남자들끼리도 사실 축구 이야기 잘 아네요 요새는 덕후라고 그래서 그런 것만 하고 그래서 오늘 그만하죠 영상은 그만 할 거고요 네 감사한 마음으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새 선물 세트입니다 잡다 잡동산이 제목을 몰라 알 수 없네요 모르겠어 자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우리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말만 아저씨들이네